2024년 8월 28일 일용할 양식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요절 31절 제목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자가 성령을 따라 난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여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여 자여 있는 여자의 자년이라 율법 아래에 입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이 말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여자들은 두 언약입니다 하나는 신해산으로부터 아들을 낳은 자 곧 하갈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로 곧 믿는 자들의 어머니로 사라입니다 사라는 잉태하지 못한 자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성도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했듯이 이제도 그러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종과 여종에게서 난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종과 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율법에 종로를 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굳게 서서 다시는 종로를 타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한마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그럼요 아멘